자 그럼 이제 이어서 저희가 아까 못 들었던 바이올린의 선율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이올린 리스트 김수영님 모실 때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너무 어린이게 버렸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럼 큰 박수 잊지 않으셨죠? 아래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잠시만요 다시 크게 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맞춰서 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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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원래는 좀 빠른 곡을 준비를 했었는데 아버지라는 곡으로 갑자기 제가 봤거든요. 인수연이 가수의 분의 아버지라는 곡을 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큰일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음악 좀 크게 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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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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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